스포츠카 스포츠카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이러니까 이게 스포츠카 스포츠카 하는군요 그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? 바로 오픈을 해야죠 지금 뭘 오픈을 해요? 뚜껑이요 잠깐만 나 오픈가 처음 잡았어요 진짜 이 날씨에는 오픈을 딱 해줘야 시원하게 다 보이는 건 남자니까 우와 바다가 와 죽인다 와 좋다 이게 본인의 유일한 힐링 시간이고 자신이 돈을 버는 목적 그쵸 이러려고 사실은 사는 거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이 본인 모습 보면서 엄청 좋아하네 오 아 행복해 하셔 진짜 진짜 이 맛에 이 차를 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 거 같아요 이야 이 힐링을 위해서 진짜 딱 입에 미프가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좋아지네 오 멋있어 일할 땐 또 엄청 프로페셔널 열심히 데이지 또 차애분 가피려면은 치긴다 우리 더운데 에어컨 좀 한번 킵시다 네 에어컨 한번 쓰레기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에어컨 키려면? 닫아야죠 에어컨을 틀고 오픈을 하는 게 여름의 매력이에요 에어컨? 본인 감성이에요 아니 찬바람이 달로 나가잖아 그러면 찬바람이 제 얼굴 쪽으로 오니까 제 얼굴은 시원하고 또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까 아 쉽지 않아 기름값을 많이 쓸수록 세금을 상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상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그냥 계속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돈을 지금 바닥에 뿌리고 있긴 한데 그렇죠 감성은 있다 네 아 저렇게 이제 다 한 번씩 쳐다보시네 저거 때문에 타는 거죠? 저도 사실 저런 시선 어우 나 지금 오늘 너무 눈 많이 마주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네 손이 저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운데 뭘 좋아하시는 분이셔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민망하고 그러지 않아요? 아니요 뭐 전혀 이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차이기 때문에 승차감과 하차감이 두 개를 잡은 차는 이 차 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혹시 관종 아 저는 많이 관종이죠 그걸 인정을 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아 이걸 즐겨 진짜 카푸어 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네 그죠 터널이면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터널은 닫아야 돼 난rés 어 원래 터널은 매연 때문에 닫아야 되는데 아니 터널 여기서 소리가 아빤 어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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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오오! 오오오오! 잠깐만요. 일단 통로를 나가 말씀해 주세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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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는 거예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